와 작품도 되게 많네요 다 만들 수 없어요 선생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? 여기 상상이론공작실은 충남수학체험센터에서 학습한 수학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수학과 관련된 테마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여기 수많은 도형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 제가 손으로 했잖아요 팔 아파서 못하고 나중에는 짜증나서 안했을 것 같은데 상상이론공작실에서는 상상한 거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힘을 가야 떨어져요 이야 선생님 드디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들었는데도 생각보다 잘 만든 것 같아요 뿌듯하시죠? 엄청 뿌듯하네요 아니 오늘 사실 수학이랑 담을 쌓고 있다가 굉장히 절친의 친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많은 충남 학생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초에 사전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상상이론공작실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충남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